저 사람은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해 이 말이 엄청난 칭찬인 거 아시죠 약간의 거리를 둔다 내가 싫고 내가 부담스러운 거는 오히려 면전에서 약간 필터링을 해서 표현할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사회생활하기 좋지 않느냐 상대방도 나한테 어느 정도 호응이 와야 되고 나도 그거에 못지않은 호응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요즘 사회는 개인주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사랑하는 동안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환경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성에 결려되면 심한 거는 이제 반사회적인 인격장애까지도 오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대인관계가 수월하고 인맥의 부분도 편안하고 구설시비도 좀 피해가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해 이 말이 엄청난 칭찬인 거 아시죠 이게 비단 일반인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무당들도 제자들도 여러 선생님 여러 파트 징장구 청배 선생님 후간만신 신혜기들 이런 모든 신가족계 부분에서도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이미지도 좋은 게 요즘 생활이거든 자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하면은 관태기를 벗어날까 이 관태기라는 말은 신종어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염증이 나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 요소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러한 모든 부분을 묶어서 관태기라고 현대에서 쓰는 이제 은어 비슷한 거예요 유행어고 자 관태기를 멋지게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약간의 거리를 둔다 과도하게 친절한 척 과도하게 좋은 사람인 척 내가 싫고 내가 부담스러운 거는 오히려 면전에서 약간 필터링을 해서 표현할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사회생활하기 좋지 않느냐 근데 나만 잘한다고 관계가 유지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만 상처받잖아 상대방도 나한테 어느 정도 호응이 와야 되고 나도 그거에 못지않은 호응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요즘 사회에는 개인주의, 이기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이 더 뛰어나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엄마 아빠 시대만큼 따뜻한 온정이라는 거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거기에 요즘 시절이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까 더 인심이 야박해 그럴 때는 상처받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 사람한테 나는 끝없이 매너를 지키고 위로해주고 집중을 해주는데 저 사람한테 나는 그냥 일부 조금 직장 동료 그냥 아는 사람 이 정도 말고는 크게 와닿지 않을 때 집중을 했던 나만 상처를 받으니까 나만의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게 커트라인을 꼭 그으세요 그 선에서 조금 벗어난다 싶을 때는 확실하게 의사 전달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활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 말이 경험담에서도 나오는 말이야 과도한 친절, 과도하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과도하게 나만 양보하고 배려하고 할 필요가 없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감당을 하고 상대방이 사선을 넘어올 때는 과감하게 쳐내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려워 나 어떡해 저 사람이 나 욕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야 진짜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것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쩌라고 적당한 선에서 선을 필터링 한 번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거나 약간은 뜸한 연락도 나쁘진 않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너무 잔인한가 근데? 냉정하지? 근데 현대사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나만 병신 되니까 오지랖 떨다가 병신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빠샤! 여러분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면서 빠샤!